준 perpetuity 오늘은 corrid의 레일바이크 타러 왔습니다 레일바이크 타기 도전 먼저 표를 끊어야돼요 자 한번 타러 가보시죠 처음 타보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신나게 재밌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많이 될 것 같은데 아 미친 출발 감사합니다 출발 렛츠 기릿 짜파 기릿 라운보르 기릿 렛츠 기릿 주의 그 주의 1 주의 2 주의 1 오! 올린다! 왼쪽에 보시면은 브레이크가 있습니다. 아, 이제 슬슬 지치기 시작했어요. 포스터 포스터! 재미있긴 재미있는데, 운동이 진짜 많이 되네요, 그쵸? 아, 이제 다가올 수 있을까요? 아, 이제 다가올 수 있을까요? 포스터 포스터! 포스터 포스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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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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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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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lt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 이거 잘하는데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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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바? 좋아요 눌러주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